강웅의 신뢰가 장레인 강웅의 신뢰가 장레인 시속 60km 장레인 양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60km 신호 단속해 춘다십시오. 형님 덕담 들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. 8월 1일이라 한 달 달게 하잖아요. 형님 덕담이 또 필요합니다. 한말씀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가습하게 새기고 아 대전 지금 날씨 많이 더웠습니까? 대전 많이 더워요? 저는 수원입니다. 아하 네네